Hola! 네, 이번 시간에 29강에서는요. 이 동네에서 맛집이 어딘가요?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페인 현지나 중남미에 갔을 때 종네에 맛집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스페인어를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쇠의 용법 중에서도 무인칭의 쇠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무인칭이라는 것은 인칭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비인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 즉 사람들을 주어로 해서 사용하는 동사이고요. 또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는 la gente가 people이라는 뜻이므로 그래서 그냥 3인칭 당수 동사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쇠와 3인칭 단수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뭐한다, 즉 사람들이 동사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자, 예시문들을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인어로 맛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등장하고 있어요. 악기, 여기서, 돈데, 어디가, 쇠꼼에 비해 네,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게 무인칭의 쇠가 되고요. 3인칭 단수 동사로 무인칭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 쇠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주어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어디서 사람들이 먹나요? 잘? 이런 뜻이 돼요. 스페인어적인 표현으로는 여기 어디가 맛집인가요? 라고 할 때는 돈데 어세꼼에 비해 낙기 이런 식으로 아끼는 뭐 뒤에 가도 부사여서 상관없고요. 또 어디에서라고 해서 아돈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디에서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아끼, 돈데, 쇠꼼에 비해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무인칭 계속해서 볼까요? 사람들이 라고 바로 해석을 해 볼게요. 사람들이 말한다 스페인어를 어디에서? 꾸바에서 즉, 꾸바에서는 스페인어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인칭은 이처럼 3인칭으로만 다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요. 해석상 사람들이 라는 표현만 넣어 주시면 그만입니다. 자, 세디세게 마냐나바 유베르 세디세 사람들이 말한다 꾀이야 라고 내일 이르아 동사원형 비고잉트 구문이 되는 거죠.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내일 비가 올 거래 자기가 직접 뉴스를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전하는 느낌으로서 네, 그래서 무인칭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훌리오가 나한테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훌리오가 인칭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무인칭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출처는 정확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들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할 때에는 세디세게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메떼세 노스오스세 중에서 세 번째 3인칭 단수세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로 맞춰주시면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라는 뉘앙스로 무인칭의 구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시간에는 또마르 동사를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이 또마르 동사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그 쓰임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요. 잡다, 지다 라고 할 때 일단 사용이 됩니다. 또마르 라마노 손을 잡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받다, 얻다, 획득하다 또마에스도 네, 이거 받아 지금 명령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명령법은 우리 교재 후반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르파보르, 플리즈 붙여둬서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먹다, 마시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에이아 또마의 카페 그녀가 네, 마신다 네, 커피를 그래서 사실 이 또마르 동사는요. 영어로 치면은 테이크 동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영어의 테이크 동사도 버스 타다, 먹다, 취하다, 잡다, 얻다 이럴 때 다 사용이 되죠. 마찬가지의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탈 것을 타다 또마모스 비식을 했다 하게 되면 우리 자전거 탄다 라는 표현이 되고 있고요. 사진을 찍다 촬영하다 또마르나 포토 사진 찍다 라고 할 때도 테이크어 픽처 처럼 이렇게 네, 또마르 동사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마르 동사의 대표적으로 한 다여섯 가지 정도 되는 의미는 금방 익히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문장 확장해서 더 다양한 문장들 만나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맛집이긴 맛집인데 커피 맛집이다 라고 네, 뭔가 카페 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세토마 무행카페 즉, 사람들이 마신다 좋은 커피를 앤 에스다 카페떼리아 이 커피숍에서 그래서 여기 커피 맛집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칭 표현 사용해주고 있고요. 부에노라는 형용사는 얘는 특이하게 남성 단수명사와 붙어서 수식이 될 때에는 오가 탈락이 돼요. 그래서 마치 운오가 운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에노는 명사 뒤에서 수식이 안 되고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다 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 아, 네, 어디에서 사람들이 타느냐 버스를 계속해서 또마르 동사의 예시를 비인칭, 무인칭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마르 포도도 사진 찍다 라는 뜻이지만 사카르 포도스 이 표현도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포도는 오로 끝나지만 뒤에 그라피아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원래 플레임은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무초가 여성형으로 바뀌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는다 많은 사진을 아끼 여기에서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대시르 동사 디세 동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나요? 애플을 en 에스파뇨 스페인어로 그러면 스페인어로 애플을 어떻게 말해요? 라고 우리가 원어민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어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알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스페인 사람의 우리한테 en 코레아노 뭐 한국어로 올라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como serice hola en 코레아노 하면 한국어로 올라가 뭐야? 라고 했을 때 serice 안녕 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serice께 구문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마리아가 serica sa con holio 자, 여기서 ser는 어떤 ser일까요? 우리 이미 배웠을 거예요. 제기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사르세 라는 표현은 여기서 ser는 제기의 표현이라 내 가사르세 자체가 결혼하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훌리아랑 결혼한다고 말하더라 요런 뉘앙스로써 여기 나온 새는 제기 앞에 나온 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무인칭의 새가 되겠습니다. 자, 빠라께 무엇을 위해서 serice 사람들이 사용하나요? 이것을 노르말멘떼 보통 일반적으로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빠라는 전치사 for 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라께 하게 되면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사르동사 3인칭으로 사람들이 쓴다 이것을 보통 이라는 느낌으로 보통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인칭은 정말 쉽죠. 그래서 응용연습도 쑥쑥 네,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세 가지의 대표 응용연습 문장들을 확인해 보실게요. 네, 첫 번째 문장 우리 아까 예시로 같이 연습했던 문장 이었죠. 다시 한번 한국어로 올라 를 뭐라고 하나요? 네, 정리해 볼까요? 그쵸? Como se dice 올라 엔 코레아노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하다 라고 하는 디스의 자리에 쓰다 라는 에스크리비르 동사를 사용을 해서 Como se 에스크리베 올라 엔 코레아노 라고 한다면 스페인어로 올라 를 어떻게 한국어로 쓰나요? 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안녕을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에스크리비르 동사로 써도 어떻게 써요? 라고 우리도 스페인어로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Como se dice Como se escribe hola en espanol 이라고 한다면 스페인어로 hola 어떻게 쓰죠? 라고 물었을 때 원어민이 알파벳으로 아체 o l a 라고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알파벳도 반드시 a 부터 세타 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택시를 어디서 타나요? 또마르 동사 활용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택시는 스페인어로 딱시 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donde se 또마 el 딱시 사람들이 택시 어디서 타느냐? 요런 느낌으로 무인칭의 쇠를 사용을 해주고 있죠. 결국에 무인칭의 쇠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요런 뉘앙스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고 또 질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여기저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인칭의 쇠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네, 맷돼 쇠 노스오스 쇠 중에서 쇠 만 사용을 하고요. 3인칭 단수 세 번째 의 쇠 그리고 3인칭 단수 동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또마르 동사 네, 아무래도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잡다, 못하다, 그리고 뭐 사진 찍다 이럴 때도 사용이 됐던 동사였습니다. 네,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만큼 아주 많이 만나볼 동사가 되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이쁘게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